YTN 뉴스 FM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문 열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김해나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답변서 논란입니다. 소동이라고도 하고 해프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주호영 대표의 10대 질문 지난 7월에 던진 대통령한테 던진 답변서 이거를 최재성 정무수석이 가져왔다. 주호영 대표는 못 받았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신경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글쎄요. 정무수석이 거짓말을 하실 리도 없을까. 그런데 최재성 수석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이력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 만나게 하시는 것 같고 서로 약간 오보가 있었죠. 저는 약간 이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최재성 수석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의 눈길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답변서가 아까 여당 의원들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반대로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야당에서 요구하는 거 그거 한 장 해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대표하고 청와대하고 사실은 만난 일이 최근에 없죠. 그러다 보면 국회에서 오시는 게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건데 지난번 국회 연설 이후에 그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면 이게 외교관계나 정치관계에서는 수장들끼리 요구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그다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한번 이것이 답변이 안 온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와대에 그 청원이 올라왔을 때 청와대가 다 답변해 주시고 또 이번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아들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도 해 주시는데 야당에서 요구한 거 뭐가 어렵다고 정답을 써내시는 것도 아닐 거면서 저는 이것도 좀 하나 써주시면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대통령께 개별 사안을 다 해서 대통령이 써야 된다면 사실은 각 안관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청와대가 다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운영위가 지금 청와대 국정감사라든지 거기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해당 수석들을 불러서 사실은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무수석이 어쨌든 정무수석은 물밑에서 사실은 야당과의 정치적인 부분을 좀 조율하라고 하는 지기가 정무수석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정무수석이 야당하고 잡음이 나거나 삐까덕거리면 사실은 정무수석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쉬운 대목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거 안 줬다고 하니까 또 사진기자들한테 또 이렇게 제목 달린 거 찍히게 돼서 그러니까 이분도 정치하신 지가 오래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진정치에 운영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추 장관님도 그렇고 최재성 정무수석도 그렇고 사실은 직책에 있을 때 어떤 좀 보들보들하게 우리가 공식적인 표현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밖으로 어떤 공식적인 뭔가를 하기 전에 물 밑에서 얘기를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먼저 좀 직무에 임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냥 물 밑에서 파악 없이 그냥 바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만약에 틀렸을 때는 국민들이 받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조금 크잖아요, 보면. 그런 점 조금 좀 유의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소통 능력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대표가 또 SNS 통해서 또 업데이트된 10대 질문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주대표가 계속해서. 계속 그게 그걸로 그냥 또 전선을 확대시켜 가실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국으로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고요. 또 국민의당이 대변하는 대통령에게 대통령 국쟁 수용 능력에 잘한다를 표시하지 않는 절반 이상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또 그 의견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반기 없고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가 오히려 제일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이런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더 큰 마음으로 품어줄 때 정부도 커지고 능력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위기에 강한 국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솝 우아에 보면 정말 강한 사람은 비바람을 그러니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게 하는 내기를 하는 이솝 우아가 있죠. 강하다라는 말에 저는 좀 기대를 해보는데 이게 강압적이고 내 마음대로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유연함으로 포용하는 강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치에서 제일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누가 그러죠. 대통령이 한 말씀만씩 무섭다는 얘기를 해요. 잠잠해지다가 대통령이 정말 이제 끝나간다 그러면 막 다시 재창고를 한다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정말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포용적인 대통령과 야당의 모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주호영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 시장 연설을 안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나가실 것 같아요. 나가셔야죠. 나가셔야 되고. 또 야당도 100명이라고 하는 헌법기관 100명 가까운 헌법기관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야당 자체가 사실은 국정의 중심 중에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만 지적한다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 이제 20대 국회의원 할 때 최소한 그렇더라고요. 국회의원이 합리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방향 제시를 하면 중앙부처의 실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장관이 됐든 차관이 됐든 아무리 야당 의원의 목소리라도 그건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네. 자 또 저 얘기 나왔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얘기 나왔는데 뭐 최재성 수석 주영대표 공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시면 현실화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필요성. 이거에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데 제발 이제 현실화되고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실현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제목이 위기에 강한 국가라고 하셨는데 이 위기는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정치 위기 경제 위기를 다 포함하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소통의 위기, 화합의 위기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제발 이 여야정 협의체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수처 추천위원처럼 여당이 시한을 정하고 데드라인을 걸어서 좀 끌고 가시는 모습 보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차라리. 네.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매번 어느 대통령 때나 그런 것 같아요. 야당하고 소통하겠다. 야당의 얘기 통크게 듣겠다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야당 지도부가 들어오면 한두 번 정도 해보고 나서 거기서 그리고 나서는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게 모든 대통령 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는 정보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거기에 양 안 맞는 얘기들을 야당이 하니까 그런다라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건 의지적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야당이 정보가 부족하면 사실은 정보를 좀 많이 알려줘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긴밀하게 내밀한 얘기를 사실은 야당이 당대표나 원내대표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대통령하고 또 여당하고 같이 얘기하면 서로 이해 못할 바는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하시느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반드시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만나서 어떤 공개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게 카메라로 바꾸러 화면으로 나가고 각 여야 간에 발표를 하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아침 조찬 그냥 제가 볼 때는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조찬 한 번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흘러가는 얘기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담량과 의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반드시 또 만남의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뭘 양보를 받아야겠다. 또는 어떤 확답을 받아야겠다. 또는 내가 반드시 대통령을 상대해서 내가 대통령하고 급이 같다는 것을 밖으로 보여줘야겠다고 하는 또 이제 그런 야당 대표단의 어떤 욕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죽인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좀 부드럽게 업그레이드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정치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크게 단 한 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김기현 의장님께서 한 번 정식 커뮤니케이션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도 포토정치 또 저는 인스타정치라고 명명을 해서 사진만 찍는 정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혐오감도 갖고 비판됐던 사람인데 요즘은 그런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보여지는 현실이 막막하고 대립중심이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으로 돌아가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는 것보다 물미래 작업이 더 중요하고 오랜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드러내는 부분은 격이 있고 많은 국민들의 어떤 수준이나 인식을 다 감안하는 그런 정치. 오히려 보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일련의 행위들이 정치에서 가장 많이 저는 요구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좀 세 분이서 만나서 사진이라도 찍는 모습이라도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수박하게 듭니다. 좀 사진이라도 찍으라 셋이 보여서. 이 주문은 제대로 좀 새겨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정연설에서 혹시 사실 최근에 언론에서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승열 총장 사이의 갈등이 지금 첨예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정연설에 어떤 관련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으려나 좀 궁금하나. 추측으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 의미로 보면 예산안을 짜게 된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 큰 방향이 들어갈 부분인데 이 두 기관의 수장들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안하고는 큰 상관이 있는 정치적인 행위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의 검찰총장이 잘한다고 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것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의 예산이 올해보다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다거나 내용적으로 크게 변경을 해야 될 게 아니면 사실은 대통령이 굳이 오셔서 하실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그런 건 보이지 않는데 굳이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서 친히 시정연설을 하신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대통령은 저는 선택적 침묵을 하셨다고 봐요. 예전에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부딪힐 때 좀 둘이 싸우지 마라 약간 중립적이셨다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주시고 윤석열 총장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국감장에서 선택적 정의냐 선택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어떤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지금의 문제를 더 키웠다고 보고 있고 저는 오늘 무조건 국회에 오셔서 화합의 문제 그다음에 상생의 문제를 다시 강조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당과 청와대가 뭘 양보해야 될지를 좀 거국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오늘은 선택적 침묵을 대통령이 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은은돠업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금위원, 김연아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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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 전 의원 AE effector. 마트로도 1970년 1해서 Sar long 안 examined. 도움말 역사와 조성이 drainun 그 사리며 이리ampsaría Radi시설의 주소가